면역력, 영양제, 물약이에요 알았어 알았어 막 끌려 들어가 강아지야 천천히 두비야 천천히 먹자 엄마 흘려 흘릴까봐 네가 막 깔려 들어가 기다려 아니 이렇게 와서 얘가 원래 평소에 먹던 간식하고 영양제 이런 거 다 챙겨 먹일 수 있으니까 좋네 우리 이걸 두세 번씩 먹여야 되는데 하루에 이거 두 번 먹던 것도 한 번밖에 못 먹고 잘 먹네 너무 잘 먹네 마지막 아이 잘 먹겠다 엄마가 또 줄 거야 기다려줘 icho